해서 저기로 밀어버려. 고기 내가 쓸었는데. 그래? 아 이거 줘봐. 아 저 빗자루 생각난다. 저 옛날에 엄마가 저걸로 많이 때렸었는데. 여기 봐. 고기랑 여기. 잠깐만. 나 하고 싶은 거 있어. 뭐? 쿠폰을 쓰겠다. 설마 업어주고... 저 업어주고 지금... 아, 뭐가? 업고 벌레질 하라고? 아, 막 힘들어. 어부봐. 어부봐. 아니 무슨 진짜 사나이도 아니고. 벌레질 봐. 무서워. 다리로 꽉 조여야 돼. 아니 조이고 싶은데. 다리가 움직이니까. 다리가... 재밌다. 재밌어? 네. 근데... 응! 위에서... 너가 요동쳐. 둔직하고 편하더라고. 쿠폰을 받은 보람이 있구나. 생각이 들었고. 그 정도 조금이름은 무거운 것도 아니야. 한 마리의 어미 침팬지가 된 듯한 기분? 아, 이거 써서 옷이 골지 않아도 최고예요. 아, 이거 뜯어들어. 더늦은 하여금이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